한국국토지원 한 평! 부하는 부한다고 드디어 왔어 밖은 새비 덕인지 돌아온 물때 덕인지 원지는 몰라도 입질이 시작됐다 이렇게 간만에 오름 입질이 정말 기분 좋습니다 짜릿짜릿해요 이게 너무 자주 나와도 재미가 없어요 한 시간 만에 한 마리 정도 나아줘야 귀한 줄 알지 아이고 귀한 기계 나왔네요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천신만고 그때 한 마리 올렸습니다 제가 메탈지그를 세 번째 바꿔서 한 마리 올렸는데요 이렇게 메탈지그를 색깔별로 모양별로 다양하게 준비를 했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생각했던 패턴대로 지깅 낚시를 해서 한 마리 이렇게 낚아 올리는 재미가 정말 짜릿합니다 여기는 반탈입니다 여기는 반탈입니다